요한 아르프베드손이 페탈라이트에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닥터캐럿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해주고 불안정한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정신의학계의 페니실린,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리튬입니다. 배터리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리튬? 맞습니다. 오늘 다뤄볼 것은 정신의학 치료에 혁명을 가져다 준 물질 그리고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인 리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절부터요. 로마 시절의 의사들이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이고 잠도 못 자고 이런 환자들을 저기 멀리 치유의 샘에 여행 좀 갔다 오세요. 치유의 샘에서 목욕 좀 하고 오세요. 이러면서 보냈대요. 그런데 그 샘들이 특정 지역, 특히 남유럽, 동유럽 쪽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여기가 왜 치유의 샘이지? 하고 뭐가 특별하지? 하고 봤더니 공통적으로 물 속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그 중에서도 리튬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절에는 그게 리튬인 줄 몰랐던 거죠. 이 샘은 뭔가 특별해. 뭔가 치유의 힘이 있어. 라고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학에서 사용되려면 먼저 리튬이라는 물질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1817년에 스웨덴 과학자가 광물인 페탈라이트에서 리튬이라는 원소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화합물을 분리한다거나 분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원소를 발견하다가 돌에서 원소를 발견한 게 리튬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리토스에서 이름을 따와서 리튬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돌돌이? 뭐 이렇게? 이 원소를 영국의 내과의사인 알프레드 게러드라는 의사가 통풍의 치료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1859년에 최초로 사용된 건 정신과에서가 아니라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의 치료로 도입을 해봤는데요. 근데 왜 뭐가 특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의사들이 이 리튬을 다양한 용도에 써보기 시작했어요. 항경련제나 수면제 나 일반적인 불안증상의 치료로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마침내 1871년에 미국 신경과 의사인 윌리엄 해먼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조울증의 치료에 리튬을 썼다고 하고요. 다른 덴마크 의사인 칼 랑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우울증이 요산이 잘 생기는 체질 통풍과 연관이 있거든요. 요산이라는 게 요산이 잘 생기는 체질이 좀 우울증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이론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통풍의 치료에 리튬이 쓰이고 통풍은 요산이 많아서 걸리는 질병이고 우울증도 요산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서 걸리는 것 같으니까 아 그럼 리튬에 우울증 치료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치료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그냥 한 번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재발성 우울증인 환자한테 다음번에는 또 우울해지지 맙시다. 우리 행복해집시다. 이러면서 리튬을 썼더니 진짜로 행복해진 거예요. 우울증이 재발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본인만 알고 논문을 안 썼는데 동생이 혼란 아 우리 형이 써 봤는데 저도 써보니까 우리 형이 말해줘도 써보니까 좋더라고 이러면서 동생이 프레데릭 랑게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19세기 후반에 리튬을 이미 정신과적으로 사용하고 효과가 좋고 논문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전 세계적으로는 약간 이게 마이너한 치료 취급을 받아가지고 널리 좀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는 리튬을 아직 정신과 치료에 쓰진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대중화가 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가 처음 나와서 대히트를 치면서 너도나도 탄산음료 막 만들고 유행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1929년에 세븐업이라고 하는 레몬향 탄산음료가 판매가 돼요. 그런데 이 세븐업에 바로 리튬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리튬이 들어있어서 마시는 사람의 기분이 안정된다고 홍보도 하고 애들한테도 줘도 된다고 막 홍보를 했거든요. 심지어 아까 리튬이 재발성 우울증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출시일이 미국의 증시가 대폭락한 대공황 영어로는 대공황과 우울증이 같은 단어예요. 디프레션 디프레션이 생겼을 때 세븐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디프레션에 좋은 리튬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세븐업 드세요. 세븐업이 디프레션에 좋아요. 하면서 팔았어요. 그래서 계속 팔리다가 미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음료수에는 리튬 넣지 마세요 할 때까지 계속 세븐업에 리튬이 들어가고 리튬이 들어있는 걸 셀링 포인트로 팔았다고 해요. 나도 마셔보고 싶다. 이렇게 논문에도 등장하고 음료수에도 등장했던 리튬은 본격적으로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에 조울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딱 결론이 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전기경련 치료에 대해서 소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기경련 치료가 정신과 치료법으로 먼저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논문의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튬은 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 전기경련 치료의 훌륭한 대안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기경련 치료가 이미 딱 확실한 치료법으로 우뚝 서 있었고 리튬은 후발주자지만은 전기경련 치료만큼 도움된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많은 환자들이 많은 조울증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유지하면서 정상인 상태를 잘 유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논문의 결론과 함께 효과있는 조울증 치료법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와 정신질환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네? 우와 조울증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거네? 이런 패러다임이 생기면서 현대정신의학적 치료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정신과가 이제 더 이상은 미지의 치료 영역이 아니라 과학적인 치료 약 먹어서 하는 치료 여느 의학 분야와 함께 치료 가능한 영역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계의 폐기실료 아이폰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배터리도 채워주는 완소물질 이게 바로 리튬이 된 거죠. 이렇게 리튬이 본격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조울증 치료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증 치료 재발성 우울증 장마철만 되면 우울해지시는 분 겨울만 되면 우울해지시는 분 계절성 우울증 항우울제만 먹었을 때 잘 안 낫는 우울증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요. 특히 심한 자살 충동에 보호 효과가 있다. 심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에게 리튬을 줬더니 자살 충동이 줄어들더라 라는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튬이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리튬 복용한 환자들한테서 기억력하고 집행능력 담당 부위인 뇌의 특정 부위들에서 회색질 부피가 증가된 게 확인이 됐고요. 리튬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이 리튬을 안 먹은 환자들에 비해서 치매의 발생 확률이 확실히 낮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진료를 할 때 리튬으로 도움받으시는 환자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리튬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분들 보이면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다들 드시고 좋아질 경우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어요? 우와 너무 좋아 보인다. 리튬 너무 좋은 물질인데 혹시 정신질환 없는 사람도 영양제처럼 먹어도 돼요? 신경 보호 효과가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이 그렇듯이 리튬도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리튬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다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갑상선 저하가 발생하거나 심장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복용해가지고 과량 복용했을 때 혈중 농도가 너무 올라갔을 때에는 독성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과 의사랑 상의하고 드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정신과 치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